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로디 퍼스트가 가격이 14,900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영상 로디 엄청빨라 도둠 아직도 1촌까지 아니야? 도둠 아직도 1촌까지 어? 신동이 왔네? 맞나? 신동이 아니야 저거? 신동이 맞지 얘들아? 잊지 않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 부시 짱이다 뭐 이 트랙에서는 이온이 짱이다 이 트랙에서는 로디가 짱이다 이렇게 될 것 같아. 그게 맞을 거예요. 자기가 뭐. 뭐 부시 짱이다. 뭐 부시 짱이다. 뭐 부시 짱이다. 뭐 부시 짱이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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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ply. ités. 494. 모 hatch Equinux. het. plan take forле investigator 달라고. 난 이혼 없었는데 로디 타면 되겠다. 부시랑 로데이 번갈아가면서 타면 되겠다. 충격! 아! 오오오오오오! 핑키 소리. 응! 아 진짜 재밌어 확실히 붓은 인척해 오 소리 반홀이 이틀에 도마가 붓이 좀 컨트롤이 빡세거든요 잘하네요 하나 둘 셋 드래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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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멀타도 1등하지 응 맞아 그게 맞아 잘하는 사람 1대장 이런거 필요없어 컨트롤이 중요해 1대장 탄다고 카리니 형님께서 공방가서 1등하냐 아니지 취업 정정 강한 스틱 새롭 stuck 끝 ίναι 왠지 오 longtime أو 대가리 맞겠는데 이거를 군대찌가 히 예보 шир 랄리 브로스 랄리 브로스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리뷰는 요정도로 합시다. 알겠죠?